50세를 전후로 퇴직해 재취업 등을 하며 노동시장 은퇴를 준비하는 과도기 세대를 신중년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기준 1,378만여 명으로 생산 가능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정부가 이들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직자에겐 정기적 소득을 확보할 기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우선 신중년 경력활용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이 신설됩니다. 금융권 퇴직자가 노후재무설계 교육을 하는 등 경력을 활용해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내년 기준으로 2,500명, 80억 원 규모로 운영됩니다. 학업지도, 장애인 활동보조, 다함께 돌봄시설, 등하교 지원 등 사회적 수요가 있고 기여도가 높은 활동을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확충합니다. 기존 노인 일자리가 월 30시간 27만 원으로 운영됐다면 신설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주 15시간 이상 월 70만 원 수준으로 운영됩니다. 민간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특정 직무에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주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중소기업에 1인당 월 80만 원, 중견기업에는 월 40만 원을 1년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지원 규모를 2천 명에서 3천 명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5천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생 2모작을 위한 전문 교육도 실시합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의 500명 규모의 신중년 특화 훈련교사 양성 과정을 신설해 신중년이 직업훈련기관에 취업하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정부는 신중년 일자리 사업 확대로 2만 5천여 개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KTV 곽동아입니다.